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채권총론 2회째입니다. 채권은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채권을 청구하여 급부를 제공받는다면 그 급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급부보유력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에 급부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호구 가능성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집행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외에도 채권은 제3자의 채권침해, 책임재산의 보전효력인 채권자 대입권과 채권자 취소권이 있습니다. 채권관계는 법률관계로서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면에 호의관계는 단순히 호의로서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어떤 권리의무의 관계가 아닙니다. 호의관계라도 그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법률관계가 됩니다. 채권은 성립의 선의의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평등하지만 물권에 대하여 열등한 지위, 즉 열 위입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 채권인데, 무담보인 채권과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차이입니다. 저당권은 물권이지만 채권에 우선합니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저당권의 우선 변제권 때문에 담보권이 설정 안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채무는 급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급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또는 그에 따른 이익을 말합니다. 이러한 급부를 채권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민법 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의 목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채권의 목적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급부의 종류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급부의 종류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제 이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자기, 즉 하는 급부와 소극적인 부자기, 즉 무엇을 하지 않는 급부입니다. 자기 급부는 다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하는 급부와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주는 급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부가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체적인 급부와 부대체적인 급부로 나눕니다. 주는 급부는 다시 급부 목적물이 특정된 여부에 따라서 특정물 급부와 불특정물 급부로 나눕니다. 급부를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갑은 급부와 불갑은 급부로 나눕니다. 급부가 일회로 끝나는지 여부에 따라 일회적 급부와 계속적 급부로 나눕니다. 여기까지 급부란 무엇인가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 이 정도로 합니다. 판례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같이 일정한 급부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 채무와 의사의 진료 의무와 같이 결과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수단 채무를 구분합니다. 교과서가 인용하는 80.27.50 판례는 민법 제570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소유권의 이전 불능에 의한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라 이 내용은 채무불이행이나 매매에서 다시 나올 것입니다. 타인의 권리 토지를 매매했다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해주면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과서를 보면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과서 지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 채무와 수단 채무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판단하는 요건이 다릅니다. 이 내용의 이해는 뒤에 다시 채무불이행과 채권 총각론에서 다시 나올 것입니다. 현재 906조 가단 보충에서 채권 총론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 그냥 넘어가세요. 채권 전부를 한번 보셔야 이해가 되실 내용입니다. 수단 채무와 관련하여 구의다 15031 판결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 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 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라고 하여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가 달성되었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가로가 있는데요. 가로 표시는 제가 편의상 판례를 일부 인용하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다음으로 2001다 552-568 판결은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한 이상 이는 진료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으로 수술 결과 환자의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전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칠은 제가 이해를 돕기하여 이미직으로 한 것입니다. 빨간색칠만 읽어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이다 1503일 판결에서 다시 의사가 이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이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 행위는 진료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 전보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반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 것은 제가 색칠했습니다. 아직 채무 불이행에 관한 이해가 없어 위에 소개한 판례들은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세요. 제가 붉은 색칠한 활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906쪽이라고 여기 지금 쪽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쪽은 2020년 판 지원님 교수님의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제가 해설하는데 교수님과 어떤 연락도 없고 출판사와도 연락도 없습니다. 제 돈 주고 책을 사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906쪽 아래 증명 책임과 관련한 내용 역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교과서 내용보다 더 쉬운 예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수단 채무인 의료사고 나면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의료과 후 소송에서 환자 측 승소율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모든 차트 자료가 병원에 있고 환자는 의학적 처치가 현행 의료 진료 채무의 권지 즉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 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 채무불행위나 채권 강론에서 나올 내용이지만 수단 채무인 의료행위는 입증 책임을 전환해 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증 책임 전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채권총론이 너무 어렵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민법책 끝까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만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이해가 되십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화제를 돌려 보호의무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채무는 그 내용에 따라 극부의무와 보호의무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극부의무는 위에서 보았습니다. 그럼 보호의무는 무엇인가? 채권자가 어떤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무입니다. 예컨대 모텔의 투수관 손님은 모텔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의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인 모텔 사장은 투수관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할 극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극부의무 이외에 모텔 사장은 채권자인 손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객실에서 도난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객실 손님이 객실에서 어떤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도입니다. 이것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보호의무입니다. 보호의무에 관할 다수설은 보호의무를 계약상 부수적 주의 의미의 한 유형으로 파악합니다. 보호의무를 계약상 의무로 인정하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으로 됩니다. 그런데 보호의무를 계약상 부수의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부정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여러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저자는 계약관계에 있는 또는 계약관계의 근접한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절은 계약법리에 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기억하신 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차이를 이해하신 후에 다시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판례는 보호의무를 다양하게 인정합니다. 숙박업자, 기행여행계약의 여행업자, 고용계약이나 노무도급계약상의 사용자, 증권회사의 직원, 학교법인, 병원 등등이 있고 새로운 판례가 계속 나올 걸로 봅니다. 판례 하나 봅니다. 964-47302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써 숙박업자가 이를 입안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보호 의무의 존재와 그 입안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금 제가 임의적으로 빨간색을 색칠했습니다 빨간색칠한 부분만 읽어보시면 대강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판례로 98.25.061 판결입니다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음으로써 여행자의 생명 신체의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하여 여행 목적지, 여행일정, 여행행정,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에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식상 주의 의무를 진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부분만 읽어보시면 이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아 내일이 아니고 다음에는, 다음 기회에는 민법 총칙 다시 해설 들어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